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폭스바겐 뉴티구안 2.0 TDI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7만 9천 키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위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루프를 입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관리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본넷도 볼게요 본넷도 쭉 보시면 마찬가지로 깔끔한 거 확인했고요 범포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양쪽 헤드램프 둘 다 깨짐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34로 65%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도어 쪽 쪽 봤을 때 물코 보이지 않고요 관리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볼게요 뒷쪽 휠 보시면 휠 상태 마찬가지로 깔끔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49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뒷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쭉 보시면 공간 널쭉하고요 그리고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먼저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하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도 마찬가지로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타이어 4쪽 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먼저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열, 2열까지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전동 시트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79,217km 확인했고요 힘들 보겠습니다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볼게요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 글로브 박스 보시면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 2열까지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센터피셜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쭉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오토 스톱 버튼 있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밑에 쭉 보시면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이제 2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 순상 없이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볼게요 냉각수 조금 더 채워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 룸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털 없고 누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털 없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컵으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차량은요 폭스바겐 뉴티구안 2.0 TDI 프리미엄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